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단계 상향과 어제 이낙연 당대표 후보자의 2주간 자가격리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통해서 향후 계획된 방송토론회 등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마스크를 좀 끼고 먼저 양경숙 우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전영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MBC 100분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후보자에게 당대표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8월 27일 예정된 KBS 전국방송토론회는 화상회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방송사와 협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8월 22일 예정된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에는 원래 계획대로 라이브 생중계로 시행을 하되 당대표 후보 연설 방식은 후보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주관으로 당대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썸TV를 통해서 줌 방식 형식 등의 토론회를 추가로 기획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당대표 후보들을 포함한 후보자 측의 대리인 또는 총괄본부장을 함께 간담회 형식으로 현재까지의 선거운동 방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지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당일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사전에 준비해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합동연설의 방법이라든지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후보자들에게 넓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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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